안녕하세요. 알러브현존의 이재석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파워플랫폼 기본사항 28번째 데이터벌스 전체를 요약 및 해보겠습니다. 리소서는 이제 안에 공부할 내용들을 알려주는 거고요.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벌스 이제 개념이 좀 잡히십니까?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저장 서록 하면은 느낌이 바쁘시죠? 네. 보안도 지금 MS에서 잘하고 있다는 얘기했고 연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. 연결이 중요한 거죠. 각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거니까요.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벌스는요. 비즈니스를 완벽하게 제어 자동화 강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. 네. 맞죠? 그죠? 가장 밑단에서 DB단에서 제어 자동화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파워 플랫폼의 여러 많은 서비스들하고도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데이터벌스잖아요. 그리고 이제 DB다 보니까 표준 테이블, 그 다음에 뭘 열 이런 개념도 이제 이해 가시죠? 데이터 간의 관계, 선 연결 이런 얘기도 있고요.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강력하고 또 스케일링 가능한 솔루션을 만들 수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이런 이제 모듈을 검토했으므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정말 수행할 수 있으시겠어요?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벌스를 설명한다든지 커먼 데이터 모델을 설명한다든지 테이블과 열 및 관계를 식별한다든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비즈니스 규칙이 무엇인지 다 설명할 수 있으시겠죠? 아 예. 제가 설명을 잘해서 그런 건가요?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그런가요? 아무튼 좋아요. 자 세 가지 핵심 내용 한번 알아볼까요? 데이터벌스는 표준 테이블 열 및 관계를 사용하여 강력하고 스케일링 가능한 이제 솔루션을 만들 수 있다.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.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를 논리적 층크로 분할한다. 정교화한다고 보십니다. 정교화. 전에 이제 열로 쭉 날아진 것을 이제 필요한 것들만 묶음 묶음 그룹화해서 서로 연결하는 것. 이게 이제 관계죠. 이때 이제 사용하는 거죠.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. 그리고 데이터벌스 상황에서 중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보호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다양한 환경으로 분할할 수 있다. 또 환경 다양하게 나누는 거 한번 보셨죠? 네.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. 데이터벌스 편이 이게 딥이라서 또 눈에 또 이렇게 실제로 실습 안 하면서 이제 그냥 이야기만 들어서 좀 힘든 감은 있었을 건데 나중에 실습 한번 해보시면은 조금 더 쉽게 이어가실 거예요.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파워앱스라든지 파워 오토메이터라든지 파워 버츄얼 에이전트 이런 것보다도 조금 더 많은 공부와 좀 정확한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용어 자체도 나섰기도 하고요. 데이터벌스 이정도까지라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